조이스 장이라면 우리 회계범인 홍콩지사 사람들도 잘 알지. 차 심부름 알바부터 시작해서 불과 몇 년 만에 C레벨까지 올라간 거라던데. 정신을 제거해 주십시오. 리카드. 이 말도 안 되는 걸 해낸 걸 보면 얼마나 독하게 살았겠냐. 근데 서울 본사에 뭔 일 있어? 오늘따라 조이스장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길래. 어? 음, 된 것 같은데. 지수 들 쑤시는 거 이제 그만하시죠? 그 아이가 그렇게 배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지금보다 모양새가 훨씬 좋았을 텐데. 그 말은 꼭 제 짝으로 지수는 안 되는데 조이스는 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. 사람이 달라졌으면 그만큼의 대우도 달라져야지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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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mieszka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요.